오늘 노사연의 님그린자 C키로 설명드릴건데요. 이 곡은 1도 5도 베이스를 번갈아가면서 치는 얼터네이트 베이스가 특징인 곡이에요. 베이스만 번갈아가면서 치실 줄 알면 이 노래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일단 C코드 같은 경우에 C는 도를 1도로 보죠. 근음이 이 도를 1도로 봤을 때 도, 레, 미, 파, 솔 해서 5도는 솔이에요. 그래서 한 번은 베이스를 5도, 한 번은 솔, 1도, 5도 이렇게 변갈아가면서 치는 거고 G코드 같은 경우에는 G, 솔을 1도로 봤을 때 솔, 라, 시, 도, 레 해서 솔하고 레, 4번, 6번, 4번, 솔, 레 이렇게 치시고 F같은 경우에는 이 근음 팔을 1도로 봤을 때 파, 솔, 라, 시, 도죠. 그래서 6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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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는 6번, 5번, 6번, 파, 도 이렇게 치시면 되고 E-는 미, 6번 개방인 미를 1도로 봤을 때 미, 파, 솔, 라, 시죠. 그래서 미하고 도, 한 번은 미, 6번, 시, 6번, 5번, 미, 시, 6번, 5번, 미, 시. 라가 1도로 봤을 때 라, 시, 도, 레, 미죠. 그러니까 라하고 미, 5번, 6번 이렇게 치시면 돼요. 여기서 나오는 코드는 그게 다니까 C는 도, 솔, G는 솔, 레, F는 파, 도, E-는 미, 시, 미, A만화는 라, 미, 나, 시, 도, 레, 미니까 라, 미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. 전주 부분 설명드릴게요. 첫 마디에 C 코드랑 G 코드 나오네요. 미, 도, 시, 솔, 시, 레, 도,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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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하는데 미, 도까지가 C 코드예요. 그럼 여기는 처음에 이전에 근음을 그냥 도 하나로만 치면 미, 도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도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근음을 1도, 5도를 쳐준다고 그랬죠. 그래서 한 번은 미, 5번, 1번을 같이 치고 1, 2, 3번을 동시에. 동시에 친 다음에 남의 근음을 6번, 솔을 치는 거예요. 미, 남의 멜로디 도, 도는 1, 2번, 미, 도, 그 다음에 G 코드. G 코드도 마찬가지로 근음 6번하고 여기 5도, 4를 같이 쳐주거든요. 근음을 한 번은 6번, 한 번은 4번을 쳐주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처음은 C, 솔 할 때는 6번이랑 멜로디 2번 줄, 솔, 6이 동시, 3번, 그 다음에 C를 칠 때는, 그 다음 C를 칠 때는 근음을 4번 줄을 갖춰주는 거예요. 4번이랑 2번을 같이, 시, 시, 레, 레는 다시 2번을 눌러주셔야 되죠. 그러니까 여기 동시, 시, 솔, 3번, 그 다음에 여기 4번, 2번을 동시에 치고, 레, 그러니까 G 코드에서 시, 솔, 시, 레 이렇게 치죠. 그 다음에 도는 5번, 2번 동시에, 도, 6번, 솔, 도, 솔, 솔, 뒤에 솔 칠 때는 5번, 3번이죠. 여기 한 번 줄이랑 솔, 근음하고. 멜로디가 여기 3, 솔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도, 도 동시에 치고 밑에, 솔, 그 다음에 솔 칠 때는 5번, 3번, 이렇게. 그래서 도, 솔, 3번, 그 다음에 5번, 3번, 솔, 그 다음에 미, 파, 솔, 파샵, 라, 솔, 레 가네요. 미는 다시 5번, 1번, 미, 파 할 때 1번 줄. 미, 5도, 파, 1도, 5도, 파. 그 다음에 솔은 3플레스 1번 줄을 누르고, 5번, 1번, 5번, 1번 동시에, 파샤, 라, 솔 할 때는, 원래 여기도 베이지를 같이 5도를 쳐줘야 되는데, 여기서는 그냥 슬라이딩만.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.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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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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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솔, 파샤, 라, 솔, 솔, 레. 솔, 파샤, 라, 솔, 레. G 코드에서 3플레스 2번 줄을 누르고, 여기서는 1번 줄을 대신 치지 말고, 2, 3, 4번을 쳐준 거거든요. 6위 동시에 치고, 2, 3, 4번. 그 다음에, 그 다음은 또 4번을 한 번 더 줄이죠. 2번, 3번, 여기 주위로만 쳐주면 되고, 이걸 쳐줄 때, 처음에는 여기 1, 2, 3번을 다 쳐줬었는데, 여기 2, 3, 4, 위로, 이 멜로디, 레 밑으로는 안 쳐주시면 돼요. 이렇게, 2, 3, 4번만. 그래서 첫 마디, 아니, 첫 줄 그 4마디를 연결해 보면, 미, 도, 2번 줄 도, 그 다음에 G 코드에서 6위 동시, 시, 솔. 그 다음에 4번, 그 음을 같이 쳐주죠. C랑 4번, 2번, 시, 레. 그 다음 C 코드, 도, 5위 동시, 6번, 솔. 그 다음에 솔은 5번, 3번. 그 다음에 미, 파 까지는 5위 동시, 미, 파. 1플레스 1번. 미, 파. 그 다음에 솔, 3끼로 3플레스 1번 누려도 되죠. 솔, 파샤, 라, 솔. 슬러닝에서 올라가서, 라, 솔, 그 다음에 레. 3플레스 2번, 레 를 눌러주고, 여기가 1, 2, 3번을 하지 말고, 2, 3, 4번으로. 6, 동시, 4, 1, 또, 5, 또. 이렇게.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쳐주고, 베이스 러닝을 솔, 솔, 라, 시.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미, 도, 시, 솔, 시래, 도, 솔, 솔. 이거는 첫 마디, 첫 줄에 이제 그 두 마디랑 똑같아요. 그래서 리, 도, 시, 솔, 시래, 도, 도, 솔, 솔. 그 다음에 F. F를 약식으로 잡으신 다음에, 처음에 쉼표가 들어가죠. 이거는 그냥 근음, 여기 4번 줄을 쳐주면 돼요. 근음 치고, 라. 나는 여기 3번. 라, 솔, 샤. 라, 솔, 샤. 라 할 때, 5번이랑, 이제 베이스 한 번은 5번이랑 같이. 5번, 3번. 라, 파. 그 다음에 1번, 파. 그 다음에 G코드에서, 미 를 멜로디 쳐야 돼서 손은 떼고 두 개만 잡고, 6번, 1번. 미, 레. 시 할 때는 근음 또 4번이랑 시를 쳐야 되니까, 4번, 2번. 시, 도. 5, F에서 4번. 그 음, 신 표 길이 한 번을, 근음을 쳐주고. 신 표 길이 한 번을, 근음을 쳐주고. 국. 라. 솔. 라 할 때, 5번이랑 3번. 라. 파. 그 다음에 G코드에서, 미. 이 두 개만 잡고, 6번, 1번. 미, 래. 시 할 때, 시 멜로디 를 쳐주면서, 근음을 또 4번주로 같이. 4번, 2번 동시 시, 도 2번 C코드에서 도 5번, 2번 동시 한 번 치고 도, 솔, 라, 시 한 다음에 노래 들어가는 거죠 전주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불러드릴게요 5번, 1번 미 도, 시, 솔 시, 레 도, 솔, 솔 미 파 솔, 파, 샴 라, 솔, 레 우, 솔, 솔 라, 시 미 도, 시, 솔 시, 레 도, 솔, 솔 라, 솔, 라 나, 나, 파 미래, 시, 도, 도 도, 솔, 라 저, 만 지 앞서가는 미, 일, 도, 도 뒤로 그림 6번, 4번 길게 들린 밤 6번, 4번 솔, 솔, 라, 시 5번, 6번 그림자 6번, 4번 5번, 6번 레비 4번, 5번 6번, 4번 5번, 6번 도, 도, 레비 4번, 5번 나의 마음 해 을까 5번, 6번 만 6번, 4번 애들 걷는 바 6번, 4번 베이스러닝 솔, 솔, 라, 시 5번, 6번 6번, 4번 5번, 6번 베이스 레미 4번, 5번 6번, 4번 5번, 6번 한번 하고 도, 솔, 라 전주를 다시 미, 도, 시, 솔 시, 레 도, 솔, 솔 top 6번, 7번 5번 2 accuse